안녕하세요 박재환입니다. 오늘 빅토리로 홍보하러 나왔어. 아 나는 미나야. 아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야? 춤으로 사람들에게 응원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했습니다. 근데 평소에 좀 이러고 다녀를 했어요. 아 안된단 말이야 이게 저희만 안 돼요. 우리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섹시한 거 추면서 표정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올해가 진짜 좋다. 어 올해가 진짜 좋다고. 댄서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필선이와 케이 장녀 죽마고 미나의 치어리딩을 같이 친구들과 하면서 관객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화장하고 또 현장에서 쌩얼이니까. 다 같이 나가는 봤는데 혼자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세요. 사람들이 안 물어볼까봐 너한테 DM으로 쳐서 그런 것 같아. 엄청 웃기해 보았지. 어 최근에? 집에서 쉬었지. 너는 밖에 나가는 죄이잖아. 나 이제 집에서 말할 것들이 다 이렇게 제의로 이렇게 착색했어. 아니 그대로. 내년 후반에 가라고 했어. 일단 그 배우와 함께 했어. 어 계속 이제 자기 얼굴이 작지 않냐고 똑같아가지고 찌운 거잖아. 이거는 솔직히 치어리딩이 더 힘들었고 난 내가 이렇게 멍청하구나 싶을 정도로 안 헤어지는 거야. 진짜 진짜 여기에 따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너는 빨리 외우더만. 동작을 외우는 게 힘들었고 치어리딩은. 힙합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난 속으로. 근데 이제 우태쌤이 나보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냐는 거야. 팝송 중에. 쌤이 이제 그런 그룹을 이렇게 하는 음악을 틀어줬는데 나 진짜 처음 들어보고 여기에 맞춰서 박자가 난 모르겠는 거야. 아무래도 쌤이 괜찮다는 거야. 이렇게 하다 된다는 거야. 근데 거울 속에 나. 어 얘 마이클 잭슨 아니야? 슈퍼. 슈퍼야? 여기 이렇게 잡고 솔로 돌리라고 했잖아. 안 돌아가는 곳.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연습실에 가서 저 지금 엄청 못 돌린다고. 프랑스. 넌 연예인이잖아. 그래서 내가 신인 때 그 연예가중 이런 거 나가면 나 너무 힘든 거야. 이렇게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니까. 우리 그냥 나 하는 걸 찍는다 느낌인 거고 이 앞에서 이렇게 나는 춤을 진짜 열심히 췄거든. 카메라가 오면 나도 수연이처럼 윙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은 한다. 카메라가 오자. 나도 모르게. 오늘도 얘기 안 했다. 나 혼자 방해했는데 애들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. 언니 마피아 게임 하실래요? 이렇게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괜찮아. 이렇게 참여했다가 어? 참여했다가 애들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 거야. 다시 숙소. 잘 안 먹어. 맞아. 뭐가 제일 좋아? 먹는 것 중에? 라면. 라면 매운이었는데 맵템으로 바꿨어. 그리고 내가 최근에 좀 운동을 안 했다 싶으면 계란을 넣고 단백질을 물은 무조건 250을 맞춘 다음에 조금씩 추가해서 난 짜! 짜게 먹거든. 물 많은 라면은 조금 예민하지. 필미 이런 거야? 근데 필미는 뭐야? 필미. 아 필미로? 그럼 뉴욕까지도 We are 필미. 어머나. 그러니까. 사용하시오. 흥이. es 하니. 이 시각. 그리고 이 CGI. 이 시각. 요청.